자, 그러면 바로 락키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락키아 고고! 알겠습니다. 우리 락키아님! 우리 건빵님들이나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는요. 지금 27살이고 현재 경기도 분포시에 살고 있는 어, 지금 디안이 당의 F2 락키아입니다. 맞아요. F2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에 F4 남자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농부님, 두 번째 락키아, 세 번째 응? 딩쿨님. 누구? 딩쿨님. 딩쿨님, 딩쿨님. 누구? 딩쿨님이요. 아, 콜림, 콜링. 맞아, 콜림. 그다음에 네 번째, 음, 네 번째를 찾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찾고 있어요. 자, 어찌됐지 락키아 오늘 첫 곡은 뭔가요? 네. 참, 원래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계속 분시점이 넘는 게 없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제 18번으로 골랐는데, 네. 본교 올 때도, 네. 저번 주에 저랑 붙었던 사람이 이 노래를 이미 불렀어요. 아, 그랬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이 곡의 빨래입니다. 음, 빨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warner의 톨에 우려진 단순이 점수는요? 점수는요? 점수가 안보여 점수가 안보여 뭐야 몇점이야 몇점이냐고 8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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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88점 아 어떡해 라키야 88점 어떡해 라키야 멘붕왔어 쟤 지금 쟤 지금 멘붕왔어 라키야 아 진짜 대박 라키야 자 88점을 맞았어요 라키야 지금 안 들리나봐 자 저기 어 88점 자 근데 여기서 어 몇점을 나야죠? 두번째는 뭘 뭘 해야 180이 넘지? 아니 아니 뭐라고? 다음 곡에서 92만 넘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치 90 자 오케이 92 다음 곡에선 92라면 화이팅 할 수 있어 자 가볼게요 긴장 엄청 쩔어 네 가볼게요 화이팅 라키야 나 나 당신의 나 당신의 나 당신의 배 수 가수 우와 우와 막아 아 아 진짜 웃겨 파닥파닥 걸렸어 잡았어? 얼굴이 안 보이잖아 이상하게 얼굴이 안 보이잖아 난 난 난 난 유대의 영예인이다 유대의 영예인이다 유대의 그렇지 그렇지 얼굴 언제나 자리 난 유대의 난 유대의 영예인 하 자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제발 제발 몇 점이 나와야 돼? 96점만 헉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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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점 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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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키야 탈락 블루 락 지 왜 저래 라키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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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키야 하하 하하 라키야 라키야 하하하 저 썩스 벗어 저 썩스 벗어 자 라키야 어떻게 탈락됐어 자 우리 그러면 브리든스님 세번째 가볼게요 보이세요? 네 보여요 오 브리드한스님 약간 이승철님 닮았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쵸? 되게 닮았다 지금 어디세요 한스님? 노래방이에요 아 노래방? 네 그러시구나 오 그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리드한스고요 제가 네 부리드하셨습니다 지금은 한스인디아로 닉네임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한스인디아님 한스인디아님도 나름 노래 잘 부르시잖아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으시니까 자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어 오늘 그 노을에 노을에 뭔? 뭐였더라? 노을 노래 준비했어요 노을 노래 준비했어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네 오 마이 갓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이승철 닮았어 이승철 닮았어 바로 그대입니다 바로 그대입니다 모두 나도 고맙습니다 그대가 죽고 싶다 그대가 죽고 싶다 그대가 죽지 않는 행복에서 그대가 죽고 싶다 이제 어렵다 그만 SO 이따가 죽은 시즌 이따가 죽은 시즌 이가 중 이따가 죽은 시즌 이 확실한 시즌 다운 추가로 란다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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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면 그 어느정도 그 땡뻘 난 지금 해로써요 땡뻘 이거 필요합니다 아시죠? 진지하게 불러면 재미없어요 자 가볼게요 난 재로래는 이렇게 가야돼? 가볼게요 간다! 땡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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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점이 길지? 올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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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89점! 와 대박! 헐! 대박!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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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됐어 와 대박! 됐어 난 지금 눌렀어 축하드려요 한스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딱 됐네요 진짜 89점 88점이어도 안 됐었는데 그쵸 와 진짜 너무 기뻐 오 오오 나온다 91점에 89점 대박 오오 Control 감사합니다.